5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아직도 양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호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카카오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도 국내 시장의 하락이 좀 더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변동폭이 좀 작은 게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좀 나은 그런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국내 시장은 2650이라는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지선을 혹시라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 이내에 빠른 속도로 복원할 정도로 지지선 굉장히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의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1.92%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폭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 하락에 대한 하락폭이 점점 더 하락이 깊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오늘 국내 시장을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고요. 지금 매도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미국 선물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사실은 더 많은 종목들이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철저하게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들도 조금 힘든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실적이 좋고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굉장히 몇몇 종목 슬림화되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6월달 다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금리가 반응을 하고 있죠. 채권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 때까지는 시장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도 오전장은 이 정도 하락이 더 깊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낙폭을 줄이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오전 시장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 조정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가파르게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S&P500 지수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37%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냐라고 본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고점 대비해서 한 3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 정도 퍼 기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코스피는 34% 하락임에 임을 본다면 여기서 한 6%만 더 빠지면 코스피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퍼가 좀 낮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PER이 좀 더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익단이 좋아지거나 주가가 사실은 더 빠져야지 PER이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PER 하락폭이 코스피보다 좀 더 크고 아니면 같은 기간 동안 12개월 예상 EPS가 좀 더 크게 상승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2분기와 3분기 순이익단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코스피가 10% 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두 종목은 15%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았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물류 운송 쪽에 있는 HMM과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철강조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대제철을 필두로 한 철강조 그리고 중소형 철강조들까지 본다면 여기는 이익단이 또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코스피보다 PER에 대한 하락폭이 크거나 아니면 이익단이 상향되는 종목들 굉장히 슬림화시키면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당분간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 이익이 많이 증가한 종목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종목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카카오 증권의 윤정식 부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